어떤 변화를 중점적으로 보면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요? 음.. 네이처가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막 에너지 넘치고 빨랄한 모습을 주로 보여드렸다면 톡톡 터졌죠 네, 이번 앨범에는 퓨어 섹시 컨셉으로 180도 이미지 변신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네이처의 청순하면서도 파격적인 네이처의 변신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모습으로는 굉장히 퓨어하거든요 근데 뮤직비디오를 아마 제대로 보신 분들이라면 저처럼 어머머 세상에 네이처에게 이런 모습이 하고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퓨어랑 섹시가 이렇게 공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네이처를 통해 또 처음 알았습니다 와.. 너무나 멋지면서 카리스마도 넘치는데 또 귀엽고 발랄하기까지 해요 어쨌든 이런 모든 모습들을 이번 네이처 월드 코드 M에서 함께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정말 눈여겨봐 주시길 바라고요 네이처 월드 코드 네이처 월드 코드 네이처 월드 코드